안녕하세요. 브레이브걸스의 트로피칼칼 멤버자 민영입니다. 안아요 나의 마음을 그댄 안아요 내 모든 것 저의 모든 것이 알고 싶으시다구요? 그럼 지금부터 TMI 대방출 갑니다. 멤버들이 통통손이래요. 기분에 따라 다른 ENTP, INTP입니다. 어머니께서 광장의 큰 호수에 굉장히 큰 구렁이가 하늘로 치솟는 태몽을 꾸셨다고 말씀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. 할 말이 없을 때 제가 하는 말입니다. 반려견 냠냠이랑 같이 타려고 스쿠터를 샀는데요. 역주행해버려서 한 번도 못 탔어요. 낚시를 추천합니다. 그 중 인천 바다 낚시를 추천하는데요. 바다에서 바로 잡은 고기를 회를 떠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저는 추천을 합니다. 우럭이구요. 한 요정도 크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매력부자, 취미부자 민영이의 TMI였습니다. 저의 더 많은 매력들이 궁금하시다면 무대에서 만나요. 안녕!